24년 1월 29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들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토성을 칠 것이요.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 임금이 바오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무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무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물의 하나.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이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치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죽은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치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길을 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폐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대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마리쯤 되는 돼지대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에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에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가치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죽음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말씀처럼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합니다. 특히 마카베오기 학원은 돼지고기 때문에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가 얼마나 불결하게 인식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군대라는 더러운 영혼 예수님 앞에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귀 들린 돼지들은 비타를 때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악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더 악하고 더 부정하며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어둠을 더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악의 방식입니다. 돼지들이 죽게 된 것처럼 악이 이끄는 종착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한 말을 눈여겨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악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놓습니다. 한 번 우리 안에서 허락된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더욱 악한 것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괴로운 순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도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의 성사는 오늘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주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막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로 새롭게 변화되었듯 고의 성사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고의 소입니다.